자랑하려고 꺼내 놓은 게 아닌데 되게 IT 유튜버 같으세요 음악 하셨죠? 아니요 음악 안 했어요? 근데 왜 크레스탄도예요? 일하는 그 파충이 샵이라는 그게 아니라 젊을 때 자영업은 무조건 해보는 게 망하더라도 저희 영상 찍고 전국에 샵 한 100개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본을 지키면서 얘들을 퍼펙트하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루바마 얘들이 치워보니까 특징이 어딘가에 끼어 있는 걸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바만만 놨을 때는 물론 백업처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위칸이랑 아래칸이랑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치워봤을 때 이렇게 내려놔도 공간이 생깁니다 진짜 엄청 이렇게 날뛰는 일도 미친자인데 여기 들어가면 되게 안쪽만 되게 잘 치워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게 나오기 전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막 다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백업이 좋아요 백업이 껴진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개체들의 성격 차이 애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또 저걸 싫어하는 애들은 또 백업 넣어주고 아까 파충류샵을 어떻게 차리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도 했었지만은 진짜 사육방에서 키우는 거랑 여기서 키우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생물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청결이잖아요 그쵸 물론 다 청결한 상태로 키우긴 할 건데 어... 샵이 워낙 엄격해요 왜냐면 손님들의 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떳떳하려면 깨끗하게 키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제 성격사 냄새 나는 건 싫어하는 건 그렇지만 사육방에서나 내가 그냥 집에서 키운다면은 오늘 내가 피곤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어요 하지만 샵은 내일로 미르면 안 돼요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죠 기본 지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 지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할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사업을 하려면 기본을 지켜야 되고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문제지 기본조차 안 지킨다?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즉슨 사실 손님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기본 안 지킨다는 그렇다고 봅니다 샵을 차리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세요 많이 자문도 구하고 예전에 좀 무료로 솔루션 많이 해드리긴 했는데 보통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비용 얼마 드세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죠 꿀팁 아닌 꿀팁 제 기준 하에 최소 20평 5천에서 1억은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아니야 나는 2천에서 3천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해요 난 그 정도 고생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고생이 어느 정도냐면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저자본으로 창업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만약 20대로 돌아가서 창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일단은 회사를 다닐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고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 다닌 다음에 그 사회생활로 터득되는 그 내공이 생기거든요 사회생활 안 하고 샵 차리면 진짜 위험해요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은행에서 신용이 생길 거예요 물론 현찰로 차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에요 제가 꿀팁이라고 말한 부분은 딱 그겁니다 차리실 거면 절대 내 현금으로 차리면 안돼요 사실 대출 없이 사업하는 사람 있을까 싶어요 대출 없이 사업을 한다? 그 사람은 사실 뭘 해도 다 돈 잘 벌거에요 우리는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샵을 차릴 때는 대출 위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모아놨던 현찰은 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쓸 때가 분명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출을 해서 대출로 샵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그 현찰 가지고 내 힘을 살려서 그 다음에 내가 뭐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때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샵을 운영하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 제가 젊다고 얘기하면 조금 우습게 들리긴 하지만 이제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친구들이 저한테 샵을 창업하고 싶다고 말을 많이들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이렇게 계속 키워왔는 상태인데 고생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그런 말 있잖아 꼽히지 않는 마음 딱 그거죠 저자본으로 창업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공장 들어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도 내 가치를 쌓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아니라 창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꼭 추천을 되게 많이 해요 창업 추천을 되게 많이 하는 그 존재 조건 아까 말씀드린 그쵸 당연히 창업이 돈을 많이 벌긴 하죠 잘하면 잘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책임의 차이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가 잘못하면은 회사에서 책임져 줘봐요 그 책임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면 짤리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짤리는 순간에 퇴직금을 주면서 책임을 져준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근데 창업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원래 저 음악 전공했을 거에요 아 맞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음악 하셨죠? 아니요 음악 안 했어요? 근데 왜 크레산도예요? 크레산도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커요 네 점점 더 커지게 크레산도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데 크레산도라는 업체명을 쓰기에는 노출이 너무 어렵다 생각을 해서 이제 살짝 튼 거죠 음악 관련된 일인 줄 알아요 저는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어쩐지 되게 잘하시더라 아 내가 보면 얼마나 많이 배우면 돼 진짜 파상어 보면서 진짜 샵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친구 있다? 장사 잘 된다는 얘기에요 여자친구를 만들 수가 없어 사실 진짜로 장사 잘 되는 샵 기준 샵하고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여자친구 생기신 분들 대기능력 있으신 분들이죠 아 그죠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받고 이런 걸 얘기해도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게 안 들리실 거에요 말려도 해요 네 말려도 하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으면 목숨 걸면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하고 후회하는 거 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은 거에요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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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후회할 바에는 진짜 해보고 후회하는 게 그게 딱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영상 찍고 전국에 샵 한 100개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근데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요즘 시세 떨어지고 안 좋아지는데 그거 샵 차렸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망하는 거 왜 추천해요? 막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망한다의 기준은 돈을 최저시급보다 못 번다는 게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저시급보다 못 벌면은 망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저시급보다 못 버는 그 단계는 제가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크레스틱의 코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어려워진다고 봐요 완전 포화 상태로 가요? 네네네네 아 제가 그 얘기도 좀 많이 해요 세대 차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 햄스터 키운다 그러면 쥐새끼 왜 키우냐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햄스터를 허락해주는 부모님이 되게 많았어 근데 우리 세대 때는 이제 미디어 매체로 통한 노출도가 파충력 꽤나 높아졌기 때문에 키울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